7장 7절부터 8장 2절까지 율법에서 자유로운 삶이 되려면 율법에서 자유로운 삶이 되려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에 애굽에 들어갔을 때는 그 열한 번째 아들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 오면서 가난 땅에서 야부곡과 형들이 살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창세기를 읽어보면 먹을 것을 구하러 애굽을 들어가죠 그래서 거기서 먹을 것을 구하는데 요셉이 딱 알아보죠 그런데 아는 척 하진 않아요 그러면서 몇 번을 걸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나중에 요셉이 자신이 누구인가를 형들에게 밝히고 아버지 야굽과 모든 가족을 애굽으로 초청을 합니다 이민을 가게 된 거예요 흉년 때문에 그래서 요셉이 있는 동안은 야굽과 그의 형제들이 아주 융숭한 대접을 받고 또 고샌땅 아주 기름진 가축을 돌보기에 좋은 고샌땅에서 이렇게 생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죽고 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왕이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고난이 임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 고난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말씀을 하신 거였습니다 내 백성이 이제 애굽에 들어가게 될 거고 거기서 나중에 큰 어려움을 당하다가 이제 430년 후에 나오게 될 거다 큰 민족이 되어서 나오게 될 거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전혀 노예 생활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모세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또 아론을 보내서 출애굽을 하게 하시죠 이거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그리고 출애굽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신의 산에 다다르게 됩니다 신의 산에 다다랐을 때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이제 산 가운데로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야 산으로 올라가라 해서 모세가 이제 신의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이제 하나님과 대면하여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친히 뭘 주세요 돌판에다가 10개명을 직접 써서 주십니다 왜 이것을 줬느냐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한 받은 백상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애굽에서 살던 그런 너희로서의 삶이 아니라 죄에 붙잡혀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10가지의 삶의 기준을 줄 텐데 너희는 이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율법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너는 구원 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서 이렇게 살아야 돼 이걸 가르쳐 주는 것이 뭐다? 율법이다 말이에요 10개명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택한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따라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율법과 율법주의라는 것을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율법은 선한 겁니다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선한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것을 인간들이 악용해서 문제이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 가운데 나쁜 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율법주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예를 들어 장로의 전통이라든가 이런 엉뚱한 하나님의 비본질적인 것을 자꾸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힘들게 하는 것 이런 율법주의는 잘못된 거지만 율법은 선한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이 구원 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살도록 율법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따라 살지 않았다는 것 결국 하나님과 멀어져 죄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를 통해 구원의 세계를 열어주심으로써 죄와 사망의 법에 매였던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율법을 배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 성육신 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 예수님은 바로 로고스, 말씀이 인카네이션, 육으로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다 뭐예요?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뤄놓으니 원수를 사랑하라 자, 구법이 중요해요 신법이 중요해요 신법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해석하신 말씀을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예수님 자체가 진리고 길이고 생명이다 그래서 우린 누굴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만이나 안상웅이나 정명석이나 여타 사회비 2단 교주를 따라갔다는 망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결론은 뭐다? 예수 그리수다 할렐루야 질문 볼까요? 질문 율법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거예요 율법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자, 율법은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것입니다 선과 악을 구분해주며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줘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한번 펼쳐볼까요? 우리 십계명 한번 봅시다 십계명 하나님이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요 사실은 이 법이라는 것도 사실은 복잡한 것 같지만은 복잡하지 않아요 무단행단하지 말아라 간단하잖아요 행단보도로 걸어가라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아무리 바빠도 막 행단보도가 없는 도로 걸어가면 위험하다 보장하지 못한다 여러분 실제로요 이 무단행단하다가 교통사고로 죽잖아요 그러면 사고 낸 운전자 무죄됩니다 무죄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뭐 위험한 길이 있거나 그러진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조심해야 되는 게 이 새벽기도 올 때는 좀 밝은 옷을 입고 오셔야 돼요 사실은 이 시커먼 옷을 입고 오면은 운전자들이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저희 집에는 밝은 옷이 없어요 이러면은 저기 뭡니까 문방구나 이런 데 가면 야광 테이프가 있어요 그걸 앞쪽과 뒤쪽에다 십자가를 딱 붙이고 다닌단 말이야 아이고 우스갯소리 같습니다마는 이게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십계명 볼까요? 십계명 한번 읽어볼까요? 제이자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급당에서 등 종대였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완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첫째 뭐예요? 너는 나의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또 나를 위하여 새긴 우상 만들지 말라 제3이 뭐예요? 너는 내 하나님 여완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안식일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의 교회나 신천지나 신천지나 이 사이비 이단들은 야 너희는 왜 안식일 안 지키나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안식일이 언제요? 이 토요일이란 말이에요 원래는 금요일 일몰부터 토요일 일몰까지가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래서 금요일 일몰부터 토요일 일몰까지를 지킨다고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교회나 이런 사이비 이단들은 너 안식일 지켜?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가 그런다고요 그러면 우리 목사님은 안 지키던데?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우리는 안식일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믿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어요?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국법이 중요해 신법이 중요해요 그래서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더 로드스데이란 말이에요 주님의 날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이비 이단이 얘기해도 쫄지 말고 당당하게 얘기하란 말이에요 야 너 아직도 국법이냐? 우리 신법 지켜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쫄지 말고 쫄면 먹을 때만 쫄아야 돼요 제5는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부모님 공경하시기 바래요 용돈 떼먹지 말고 제6은요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에 맞지 말라 제8은 도둑질을 하지 말라 제9은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짐 가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1부터 제4까지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대신관계고 또 제5개명부터 제10개명까지는 대인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 이게 완성되면 뭐예요? 십자가란 말이에요 십자가 아멘이십니까? 이미 구약성경에서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가리키느냐? 십자가를 가리킨다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산다 이거죠 그 장대에 달린 노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라 이거죠 할렐루야 아시겠죠? 그래서 율법은 선하고 위롭고 거룩한 것이고 선과 악을 구분해주며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한다 이거예요 율법에 자신을 비춰보지 않으면 우리는 자신이 죄인임을 알지 못해 아 저도 말이죠 신방 갔다가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목사님 모처럼 왔다고 왜 자주 안 오시냐고 아주 신방만 가면은 그냥 뭐 이것저것 막 주시더라고 어떨 때는 저도 이게 먹는 거에 대해서 하도 못 먹고 자라가지고 말이죠 그냥 먹는 것만 보면 눈이 휘꺼닥 뒤집어지잖아 집사람 옆에 없으면 아마 엄청나게 먹을 거야 어떨 때는 이렇게 먹고 나면 말이죠 그래서 얘기를 해줘야지 여기를 내가 묻히고 다니는 거야 아 신방 끝나고 목양실 와가지고 뭐 이상 없나 하고 봤더니 붙어있는 거지 뭐야 율법은 뭐와 같으냐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말이죠 이 무법천지를 사는 세상이 좋은 것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외국인들이 놀라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금덩어리면 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 이런 금덩어리를 맞죠 어떤 도로에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외국인들이 놀라는 게 아무도 이걸 가지고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가방이나 이런 거를 전철에다 놔뒀는데도 아무도 그걸 챙겨가지 않아요 그런데 이 유럽이나 이 미국 같은 경우는요 이게 눈 뜨고 있는데도 메고 있는 가방도 잘라간다는 거야 외국인들이 그런 거를 상당히 놀라한다 그런 얘기를 봅니다 결국 이 법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느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알려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네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하신 개명을 통해 우리는 뭘 깨닫게 되냐 탐욕이 죄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성장할 때 아주 무법천지의 삶을 삽니다 어린아이들은 그렇죠? 애들은 법이 뭔지를 몰라요 그냥 그래가지고 막 사자구래도 막 들어가요 애들은 제2의 다니엘이 너무 많아 아파트에서도 막 그냥 빨간 보재기만 두르면 뛰어내리는 거야 왜? 슈퍼면에는 뛰어내리니까 막 날라가 된단 말이죠 뭘 몰라서 그래요? 뛰어내리면 죽는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법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법이 없어서 그런데 오늘 우리가 나이를 먹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법 없는 사람이 있어요 기준이 없는 사람이 있어 죄를 죄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건 심각한 겁니다 영적 화인을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코람데오의 정신을 가져야 돼요 저도 30여 년 목회를 하면서 이 장로들 가운데도 죄를 죄로 모르는 장로들이 있더라고 와 내가 놀랐습니다 홍성에서 내가 경험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뭘 깨달아야 되느냐 죄에 민감한 사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코로나19만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사람이 될 건가를 늘 고민하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이처럼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요 죄 아래에 놓여있는 우리의 실체를 깨닫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죄의 자리에서 스스로를 파멸시키는 사람들을 구원하지는 못해요 율법의 행위를 의로운 행함으로 착각하는 한 생명으로 안내하는 개명은 오히려 우리를 넘어뜨리는 일이 된다는 거죠 열심을 낸 율법의 행위가 유익함이 아니라 오히려 해가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바울이란 말이에요 바울 사울 담의 세계에서 예수님이 사울을 찾아오기 전에 이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는 100% 순종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뭘 깨닫지 못했어요? 죄를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 열심을 낸다 이거 위험한 겁니다 열심을 내면 낼수록 하나님의 마음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운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사울이 스대반을 잡아서 죽이는 일을 하면서도 앞장서잖아요 자기는 의로운 일을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깨달아지십니까? 그러니까 목사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 열심 가지고 막 목회하다가는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우리 신앙생활 똑바로 합시다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해야 돼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사입이 이단처럼 뻥짝뻥짝뻥짝뻥짝뻥짝하면서 우리끼리 막 미친듯이 열심히 해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행위를 통해 의리를 추구할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뭘 깨닫게 한다? 죄를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엑스레이가 우리를 고칩니까? 병원에 있는 엑스레이가 우리를 고쳐요? 엑스레이는 우리를 고치지 못해요 우리가 그 엑스레이 앞에 가서 숨 들이키세요 톡 갖다 잘 대세요 조금만 더 올리세요 자 숨 들이키십니다 하나 둘 됐습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돼요? 엑스레이 촬영한 거 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보면서 아 어릴 때 결핵을 앓으셨군요 제 얘기예요 딱 보면 판독하더라고요 아유 귀신과 같네 무슨 귀신과 같아요 보고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의 숨겨진 뭐를 드러낸다? 죄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엑스레이는 율법과 같다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죄를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 살리는 것은 뭐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절로 죄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둘째 볼까요? 둘째 율법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거예요 둘째 같이 읽습니다 내 노력으로 위로 질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이 탄식한 내용이 뭐냐?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악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을 행하고자 노력과 수고를 기울이지만 마음과 달리 여전히 죄 아래에 놓여있는 자신을 보고 한탄했다는 거죠 그게 여러분 신앙생활은 노력하면 안 됩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자기 열심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내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왜 자기 열심에 빠지느냐? 여러분 자기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공통점은 교만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질 않아요 이건 아주 영적인 중암병에 걸린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의사 선생님이 엑스레이를 판독하고 요즘 보니까 폐가 안 주신대요? 치료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얘기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치료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사 선생님을 향해서 이 놈아 네가 뭐라고 똑똑하다고 웃기는 짬뽕이네 내가 지금 폐가 얼마나 튼튼한데 그러냐? 이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답을 가르쳐 주면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다르다 할지라도 내 어떤 고집을 내려놓고 아멘 하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신의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깃들여 있지 않고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있지만 그것을 실행할 힘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찬송가 가운데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찌하리까?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 여러분 보시겠습니다마는 어떤 영상에서 우크라이나 군이 말이죠 드론에 카메라가 장착돼서 딱 하늘에서 보니까 러시아 병사가 다쳤는데 버리고 간 거야 아군을 버리고 간 거예요 러시아가 그런데 이 드론에는 폭탄이 장치돼 있단 말이에요 폭탄 그러니까 거기서 똑 떨어뜨리면 폭탄이 똑 떨어져서 그 러시아 병사는 죽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병사가 말이죠 그 드론을 향해서 살려달라고 막 몸부림을 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드론을 통해 우크라이나 그 드론을 조종하는 사람이 아 이 사람은 다쳤구나 그걸 깨닫고는 다시 그 뭡니까 그 드론을 이렇게 해서 거기다 물병을 이렇게 해가지고 똑 떨어뜨리니까 그거 먹고 이제 살아나는 거예요 왜 살아났죠? 아 심오한 질문이 아니요 그 러시아 병사가 항복을 했거든요 살려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요 교만할 이유가 없는 게 뭐냐면 우리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교만은 폐망의 선봉입니다 여러분 김병지 선수가 왜 히딩크한테 잘린 줄 알았어요? 잘린 줄 알아요? 왜 이윤재가 골키퍼도 있는 줄 알아요? 김병지가 겉멋이 들어가지고 꽁지머리 알죠? 김병지 꽁지머리 그리고 골키퍼가 골대를 지켜야 되는데 지가 무슨 스트라이크라고 말이죠 그냥 막 공을 잡고 막 가서 물론 한 골 헤딩으로 어떻게 넣긴 했습니다마는 그러다가 잘린 거야 왜 그럴까요? 골키퍼는 골대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율법이 너는 죄인이야 라고 가르쳐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자꾸 고개를 쳐달라고 그래요 고개를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얼마나 착하고 이런데 나 목사야? 나 장로야? 이런 식으로 교만을 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가 죽어봐야 아는 거야 여기서이든 박재진 목사도 마찬가지라고 우리 다 천국에서 눈 뜹시다 이 심각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선과 악을 분별하며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돼 여러분 우리 몸은요 잘 보세요 오늘 우리 김권사님 가정에서 참 우리 목회자들이 이렇게 융숭한 대접을 받고 왔습니다마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말이죠 이 몸은요 몸은 절대 의리를 의롭게 만들지 않아요 배고프면 몸이 어떤 반응을 보내요? 배꼽시개가 막 몸부림을 치죠 꼬로록 꼬로록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이놈아 밥 먹고 살아라 그러다 죽는다 이게 몸은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난 거예요 마귀로부터 난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노예가 돼서 살면 그 사람은 망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건 뭐예요? 육은 죽고 영은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행위도요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배를 드린다는 건 뭘 의미하느냐 여러분이 영적으로 칼로 여러분의 배를 스스로 지금 갈른 거예요 그리고 안에 있는 내장을 다 해서 불에 태워버리고 여러분 자신을 지금 하나님께 태워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자는 끽소리를 내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재물이기 때문에 산재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사망이 되는 거예요 사망 영을 따라가면 생명과 평안을 얻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노력하는 신앙 생활이 헛되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노력하는 신앙 그래서 내 노력과 의지로는 하나님의 의의에 이를 수 없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리스의 의의를 힘입도록 주님께 나아가 도움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 계속 항복해야 돼요 그 러시아 병사처럼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냥 두 손을 들고 간절히 애원하니까 하늘로부터 생수가 떨어지잖아 원래는 뭐가 떨어져야 되는데 폭탄이 떨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존재인데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 있어서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의 의의를 힘입도록 주님께 나아가 도움을 구해야 돼요 항복합시다 오늘도 이 밤에 잘 나오셨어요 주님이 여러분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칭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님이 그분의 생애를 보면요 이건 사람이 아니에요 그분이 그 하루 동안 살았던 삶을 보면요 너무 철저합니다 아주 메토디스트 말 그대로 규칙쟁이었어요 하루 일과 살아간 거 보면 정말 이건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웨슬리는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목사님인데도 그런데 조지아주로 성교사로 나가는 과정에서 시몬소 배를 타고 가는데 세상에 풍랑을 만난 거예요 배가 뒤집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영국 사람들은 기질이 그런가 봐 그냥 죽었다고 난리 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곳에서는 막 찬송 소리가 들리고 기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그 독일의 모라비안 교도들이 그 막 배가 뒤집어지는 데서 찬양을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무섭지 않느냐고 물어봐요 웨슬리가 무섭지 않습니다 아니 왜 무섭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충격을 받죠 여러분 목사도요 믿음 있는 목사가 있고 믿음이 없는 목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믿음의 사람 됩시다 풍랑이는 바다 위에서도 기도하고 찬양하는 성도들이 돼야 된다고 큰일 났네 큰일 났네 하지 말고 자 셋째 봅시다 셋째 율법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합니까 자꾸 이렇게 얘기하니까 율법 나쁜 거 아니에요 자 셋째 같이 읽어봅시다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요 율법을 통해서 의로움을 추구자 했으나 실패했어요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보며 깊은 절망과 비참한 마음을 토라했습니다 뭐라고요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모습을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라고 탄식을 합니다 잘 보세요 엑스레이가 어떤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엑스레이가 나쁩니까 예를 들어 엑스레이 촬영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폐에 문제가 있다는 게 드러났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엑스레이를 향해서 이 나쁜 놈 네가 뭐라고 감히 나를 폐가 나쁘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엑스레이 촬영한 것도 생각 안 하잖아 아휴 숨 참느라 힘들었다 이것만 생각나지 엑스레이는 뭐만 밝혀낸다고요 내 몸에 병을 밝혀내는 거예요 자 율법은 우리에게 뭘 나타낸다 너는 죄인이야 이걸 알려준다고요 치료 방법은 누가 갖고 계시다 예수님이 갖고 계시다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 이거예요 아멘 그래서 선을 행할 능력이 없음을 알고 탄식하다가 그리스를 통해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사울이 그렇게 어려서부터 여러분 말씀 가운데 살려고 몸을 힘쳤어요 아주 율법에 붙잡혀 살았다고요 바리세인 중에 바리세인이요 율법에 의해서는 흠이 없는 삶을 살았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게 얼마나 엉뚱한 삶을 살았는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얘기 가운데 속도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방향입니다 방향 우리 인생도 부지런히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가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가를 잘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지옥을 향해서 200km, 300km 달리면 되겠습니까? 천국을 향해 그렇게 달려가야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덮어놓고 그런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율법은 우리를 정제하지만 하나님의 법은 율법의 정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자유하게 한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한 게 뭐예요? 제가 늘 강조하는 세 가지 율법에서 자유한 성도는 이 세 가지를 늘 하게 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왜 그렇게 되냐 이거예요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게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죄를 해결할 길이 나에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해 주신 거예요 아 예수님이 길이구나 예수님이 생명이구나 예수님이 진리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좋아요 좋아요 무작위에 좋은 거죠 그러니까 학생도요 우리 효주 왔는데 학생도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알고 공부하는 애들은요 누가 공부하라고 하지 않아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공부하기 싫은 애를 공부해라 공부해라 해봐요 이것만큼 지겨운 게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요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늘 붙잡혀가지고 그냥 얼굴 보면 그냥 오만 가지 인상을 쓰면서 아 목사님 왜 또 저렇게 피터지게 얘기할까 아주 기분 나빠고 순정은요 순정은 은혜를 깨달으면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 5개명이 뭐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데 이 자녀가 어느 날 부모님의 은혜를 알게 됐어 정말 어머님의 은혜가 너무 크구나 내가 너무 그동안 불효막심했구나 전화를 하는 거야 엄마 계좌번호 보내 그러면 여러분 절대 이런 얘기하지 마라 너도 힘든데 무슨 계좌번호냐 이러지 말라고 제발 그래 요즘 사실 엄마가 많이 힘들긴 하다 한 50만 원 부족하긴 하지만은 어떻게 50만 원까지 기대하겠냐 45만 원은 보내라 이런 얘기를 하란 말이지 효도하는 거를 막지 말란 말이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율법에서 벗어나면은 뭘 얻게 된다 자유암을 얻게 된다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이 이 자유암 속에 해야 되는 거예요 자유암 속에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는 이 법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맨날 판사검사들 봐봐 맨날 죄인들하고만 놀잖아 근데요 여러분 율법에서 자유한 사람은요 그런 법이 있었어? 자유한 거예요 자유한 거예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살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자유함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지켜가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누구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따라가면 율법은 완성되는 것이다 내가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완성하는 거다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할렐루야 자 바울은 그리스오 예수 안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잠이었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봉시켜준다고 선포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선단 말이죠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는 것이 뭐냐면 우리 자신의 삶의 어떤 스토리를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가 있느냐 예수가 없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식당에 갔다 식당에 갔어요 자 그런데 저한테 카드가 있어요 카드가 카드가 그러면 음식을 10만 원을 먹든 20만 원을 먹든 문제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카드로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그 순종함을 통해 우리는 율법에서 자유하게 된다 이거예요 죄값을 카드가 해결해 준다 그 카드가 누구시예요? 예수다 이거 예수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예수 믿으면 패스가 되는 거예요 패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것이 뭐냐 이 사람한테 예수 생명이 있느냐 예수 생명이 없느냐를 본다 이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의 보내신 아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 믿으십니까? 율법에서 자유합시다 그래서 남박 판단하고 정지하지 말라고 교회가 어떠니 저쩌니 떠들지 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진리는 단순해요 율법의 정지에서 해방되고 죄에서 자유를 얻기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를 통해 구원해 주시는 성령의 법을 따르면 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는 법은 성령의 법 외에는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그 주의 보혈이 우리를 어떻게 해서 죄에서 자유하겠다 이거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항상 성경의 초점은 어디로 가느냐 예수로 가는 거예요 예수로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율법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지만 우리를 구원해 주지는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수요일 날 말씀 나눠봤습니다만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알려줬더니 순종했어요? 도망갔어요? 도망갔단 말이에요 어릴 때부터 지켰다고 했는데 정말 그 율법의 실체가 되신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쳐 주는데도 오히려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이걸 잘 분별하셔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위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를 통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따라서 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줍니다 엑스레이가 뭘 해 준다? 우리 몸에 병들물 체크해 준다는 거죠 그런데 율법의 우리를 구원해 줘요? 못해요? 못해요 엑스레이가 우리 병을 치료해 줘요? 아니에요 이 개념을 잘 이해하란 말이에요 율법은 엑스레이와 같다 그 율법은 우리를 고치지 못한다 우리를 구원해 주는 건 누구다? 예수다 이거예요 예수다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위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를 통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죠 그래서 여러분 성철선인, 법정선인 얘기 많이 합니다마는 지금도 목탁 두드리며 머리 깎고 말이죠 마하바냐 외치는 저 불자들 스님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종교의 자유? 물론 종교의 자유 있습니다 그런데 지옥을 향해 가는데 어떡할까요? 전도를 해야지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은 따로다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에게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있는 단위 목사도 마찬가지고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도 예수 잘 믿어야 돼 우리 한나도 예수 잘 믿어야 돼 알았지? 키보드만 잘 치면 안 돼 예수를 잘 믿어야 돼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내가 목사다 장로다 권사다 내가 모태신앙이다 내가 몇 년 예수 믿었다 이건 자랑거리 아니야 이거 은혜인 거예요 은혜 이제껏 내가 산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내가 정말 목사로서 바로 살고 있느냐 장로로서 바로 살고 있느냐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란 말이죠 그리고 율법의 메인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를 통해서 자유함을 얻어라 이거예요 아멘 그래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율의 능력 죄의 보율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되길 바래요 어째하면 일이 시원찮아요 이 자유함을 얻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당 생활하는 것은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길이 되는 거예요 왜 그토록 얻고자 하는 구원의 길을 우리는 예수를 통해 얻게 됐다 이거예요 아멘 가슴에 손을 얹십시다 사랑해 주님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율법이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복음이 하는 역할인지 무엇인지 몰라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율법에 메어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제 우리가 율법의 자리에서 떠나 복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복음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참 자유를 얻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밤에 우리가 찬양하고 부르쳐져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죄와 사망의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